와, 진짜 잘 나온다. 됐어, 됐어, 됐어. 이게 뭐예요? 전기 그릴. 우와. 우와, 이거 뭐야? 어. 자기는 되는 걸까? 오, 되네. 이야, 이거지, 이거지. 와, 미쳤다. 야, 이사 끝나고 딱 저 때가 제일 행복하네. 맞아. 아, 이거 진작에 올려놨어야 되네, 또. 아, 이건 또 단점이 있네. 이거 언제, 이거. 이야, 아. 그래, 하나를 더 해야겠다. 음, 이제 열이 있어서 올라와. 왜 두 개나 있어?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굳이 뭐 큰 게 필요하지 않겠지라고 모다를 했는데 또 생각해 봤더니 또 하나 먹고 두 개 먹을 때 또 올려야 되잖아요. 그렇죠? 또 걸리잖아, 시간이. 그러니까 하나둘을 더 쓴 거야. 아, 팔은 두 개가 있으니까. 아, 이거 큰 게 어때? 양팔로 구우려면. 그래, 그것도 두 개 있고, 팔도 두 개잖아요. 그럼 테레비 두 개 켜고 이거 두 개 같이 돌리시는 거예요, 그럼? 아, 그래. 이거는 원하버시 다 이케에서 꽂아놓는 거 아닌가? 맞네. 음. 역시 잘 골랐어. 맛있게 생겼더라. 아, 그런데 놀랐어. 아, 좋다. 아, 저기에 밥까지 딱 먹으면 맛있겠다. 팔꽃이, 팔꽃이. 아이고. 아이고. 그냥 서서 찍지, 그렇지? 좋아하실까요? 흰 행복. 진짜 맛있다, 이거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